시베리아 호랑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랑이입니다. 대형 고양이과의 포유류이며 주로 아시아 대륙에 서식합니다. 그들은 주로 사슴, 멧돼지, 고양이, 토끼 등을 사냥하여 몸무게는 최대 300kg, 길이는 3m까지 크며 물을 좋아하며 수영을 잘합니다. 호랑이는 육식동물로 대부분 혼자 사냥을 합니다. 혼자 사냥을 하다보니 러시아 불곰이 호랑이를 따라단다. 호랑이가 사냥한 동물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서 호랑이가 힘들다고 연락왔습니다.